성민이가 오빠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왔어 응, 그래. 뭔데? 저... 제가 남이를 저희 집에 데려가서 인사시키려고요 아... 남이가 내 동생이라는 거 너희 식구들은 모르지? 네 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래야겠다면 내 동생이라는 건 밝히지 마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될 텐데요 알게 되면 못 만나게 할 거야 그건 어른들 문제 아닌가요? 성민아 너도 이제 어른이야 그리고 나도 반대야 성민이 너는 좋아하지만 너희 식구들하고 엮이는 건 싫다 오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언제까지 계속 만날 순 없을 거야 저희 문제니까 저희가 알아서 풀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아 남이 너희 집에 데려가는 거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 저는 남이가 제 여자친구라는 거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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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이